그 가방은 뭐예요? 담권나 호텔에서 지낼까 해 회사와 재단에도 열흘간 추가를 냈다 노부장 때문이에요? 아무래도 그 일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너하고 매자가 날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시간을 두고 내 무죄도 증명해야 되고 미안해요 오빠 내가 지금 오빠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네 마음 안다 나하고 매제 사이에서 가장 힘든 건 연아 너야 오빠 난 너에게 은솔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이다 연아야 오래돼 또 돌아오는구나 우리 은솔이 생일 올해는 엄마가 만든 구두 신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은솔아 지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은솔아 왜 은솔이 방이 열려있지? 한동안 잠잠하시다 했다니 왜 또 은솔아 응 응 어 응 나